프랑스로 망명한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가 향연 94세 일기로 별사했다고 체코 공영방송이 전했습니다. 공산체제였던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쓴 소설 농담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1984년에는 대표작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쿤데라는 1968년 민주화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다가 저설을 압수당하고 집필과 강연 활동의 제한을 받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1975년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고, 1979년 체코 슬로바키아 국적을 박탈당했다가 지난 2019년에서야 국적을 회복했습니다.